그러니까 질문을 해줘야지 네 우리 심 교수님은 이제 거의 폴라톤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을 많이 쓰시는데 어떤 마인드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떤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전달할 것이냐 사실 본질은 같거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어떤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주우냐가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가 말 하나의 백화점 가서 선물 샀어 근데 이제 쿠팡에서 샀어 사실 똑같거든 근데 쿠팡에서 받은 택배박스로 해가지고 전달했을 때와 이제 백화점 가서 좋은 선물 받을 때 줬을 때는 내용물 같은데 또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도 저명하다 인정받은 그런 초펜하우어나 루소나 이런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해서 내 얘기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해석의 관점에서 쓰고 있어 사실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보자 근데 이제 등산에 대한 게 사실 사람들 다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사진 찍고 영상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방에서 따뜻한 데 있으면 이 차가운 바람을 못 느껴 근데 내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건드린다는 게 쓰리고가 돼가지고 나는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문화예술 경영과 최근 이슈에 대해서 홍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슈는 제가 홍대에서 강다에서 사는 겁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보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게 마늘빵인가? 뭐지 빠게때라고 하나? 마늘판? 흔히 드시고 끼시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행히 먹을 때 바삭거리는 소리가 좋다 나이든 끼는구나 비우새 시인 됐잖아 등산을 하면 시인이 됐잖아 우새 신으니까 어때? 얼마나 더 멋을 보여야 될까? 어떤 기교를 더 부릴까 생각하는거야? 네 마치 R&B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산에 오면 영감이 떠올라? 아니면 글필 때같이 떠올라? 등산으로 나를 회상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잘 안보는 것 같아요 기억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기억이 항상 미워야 돼 그리고 진한 것도 좋아 이 좋은 경치가 지금 주변을 흐르라고 이게 정신에 집중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오로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정신에 집중하면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동현이 요새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겁나 잘 나오는데? 모자 잘 어울린다 역시 빛을 받아야 해 하이라이트되면서 글 쓰면서 처음에는 공대 감성이 없더니 조금 달라질 것 같아 좀 감성을 좀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이 달라지더라구요 처음에 했던 산에 대한 난이도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산을 즐기는 것처럼 약간 플로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폐차가 밀어나면서 주제가 고갈된다 라는 느낌이 들다가 그게 극복이 되면서 다시 이제 글쓰는 편안하게 느껴질 때쯤에 진짜 내 생각이랑 진짜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보통 사업하고 이러면 누가 얘기 써요 요새 근데 이제 거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거 맞죠 과연 나는 어떤 걸 쓰게 될까 그러면은 제일 정확한 엠티 갔다 오면 그치 가닥사 무스키보면면 안됩니다 가닥사 처음부터 엄청 경사가 장난아니에요 올라가는 비 이게 서울대 중도고 여기까지지 서울대가 하 진짜 크다 날씨가 추워지더니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더니 관악산 아직도 눈에 덮여있습니다. 도시 있을 때 몰랐었는데 또 도시에서 안보이던 눈이 여기 숨어있네요. 산에 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못보던 눈도 이렇게 이쁜 경치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도시에서 눈 밟을 일이 없어졌잖아요. 한동안 내렸다가 근데 아직은 저희가 밟을 수 있는 눈이 여기 산에 올라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와보신 것도 같이 왔습니다. 현재 위치 가사 모입니다. 야 많이 왔네 관악산 이렇게 힘내줄지 몰랐다 했지 제가 건너편에 못갑니다. 전망대 경차장난아닙니다. 이렇게 진한 계단이예요. 경차장난아닙니다. 이렇게 진한 계단이예요. 우리 여기 올라왔습니다. 미쳤나봐 지금. 너무 좋은데 포토존이 저기 있습니다. 안정적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딱 구조가 되어있네요. 저리 저 위에 있습니다. 절 찾으러 갈라 했는데 저 꼭 돼있을 줄이야. 들어갈까? 좋아요. 우리 정리산에서도 어 어 야 너 아이젠 잘했다. 까마귀 발견 Poker 대박인데? 바로 왔어. 운전 후 이제 주광아 이거 사진 찍어야지